예술어머님 월드컵 경기장에서 10km 타시고요 저희들 응원차 이쪽에 오셔서 다시 또 타고 계십니다 대단한 체력을 가진 소유자이십니다 이제 제가 예술어머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듯 저는 여기서 잠깐 몇 바퀴 탔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보스의 예술어머님 엄마 부르지 마시고요 제가 자전거를 잘 못하는 관계로 많이 흔들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강철 체력이세요 강철 체력 강철 체력 강철 체력 강철 체력 강철 체력 이것이 강철 체력 컨트롬 330 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